경주에 내려가서 우선 불국사를 둘러봤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이 사진이 불국사죠. 정말 우리 한국에 있는 사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 불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다보탑의 아름다움도 있죠. 그러나 대웅전 앞으로 올라가기 전에 지금 보시는 이쪽에 연화교죠. 연화교 밑에 이렇게 다리처럼 돼서 연화교 그리고 이쪽에 백운교 이 두 다리 이 계단은 정말 불국사의 백미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불국사는 불국사 고금창기에 보면 불교를 신라에 처음으로 전파하려고 했던 이차돈, 순교한 이차돈이 순교한 그 다음 해인 528년. 그때가 법흥왕 15년입니다. 법흥왕의 어머니 영재부인과 기훈 부인이 이 절을 창권하고 비군이가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500년 전의 일이죠. 그리고 574년 진흥왕 35년에는 진흥왕의 어머니인 지소부인이 이 절을 중창하고 승려들을 득도하게 하였으며 왕의 부인은 비군이가 되고 이 절에 비로자나 불상 그리고 아미타 불상을 봉환했다. 670년 문무왕 10년입니다. 이 절에 강당에 해당되는 무설전을 짓고 그 당시에 의상대사라고 아주 큰 고승이 계셨죠. 의상대사의 제자들인 신림 그리고 표훈 이런 사람들을 머물게 했다. 그런데 대웅전에 봉환되어 있는 불상의 복장기, 뱃속이죠 말하자면 그 안에 기록을 보니까 이 불상들이 서기 681년 즉 신라 신문왕 원년에 4월 8일에 낙성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의 재상을 지낸 김대성이 부모를 위해 이 절을 창건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김대성이 죽을 때까지 완공을 보지 못했다. 그 뒤 국가에서 신라에서 완성을 시켜서 말하자면 국찰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차돈이 순교한 이드메인 서기 528년은 지금으로부터 1592년 전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풍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빨간 점이 있는 데가 불국사입니다. 주변의 산들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죠. 그래서 마치 고동속처럼 생긴 그런 곳에 불국사가 있습니다. 좌우 전면 그리고 지금 보시면 대웅전 앞에 칠보교, 연화교라고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불국사 정문이 보이고요. 천왕문으로 들어갑니다. 천왕문으로 들어가면 귀신들이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네 분의 천왕, 즉 4대 천왕이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고 계신 이분은 건달바라고 해서 음악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분이죠. 흔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을 건달이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 온 것이죠. 안양문이 보입니다. 극락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절이죠. 앞에 다보탑이 보이고 저 왼쪽에 석가탑이 보입니다. 그리고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앞에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령초를 가지고 측정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다보탑아비입니다. 이 기구는 제가 1980년대에 개발한 명당탐지기, 관룡자, 또는 심령초라고 하는 기구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돌죠. 대웅전 앞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힘차게 석가탑 앞으로 조심스럽게 가봅니다. 여기도 힘차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보탑 앞이나 또는 대웅전 앞에 비해서 조금 약한 듯 합니다. 다시 한번 가봅니다. 여기도 작동을 하죠. 360도 회전하는군요. 대웅전 앞에 오니까 360도 그 이상 더 힘차게 아주 힘차게 작동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웅전 앞은 얼마나 강한지 지기가 들기만 해도 이렇게 옆으로 돌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다보탑 앞으로 다시 가봅니다. 다보탑 앞에서도 들기만 해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이제 이 절의 강당인 무설전입니다. 대웅전과 함께 신라떼에 지어진 건물이죠. 물론 여러 번 중창을 했죠. 무설전 단우입니다. 밑에 대웅전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들기만 해도 이렇게 손에 들기만 해도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걸 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다보탑 앞에서 측정한 것하고 석가탑 앞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두 군데 모두 힘차게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보탑 앞이 좀 더 지기가 강한 것으로 명당의 지기가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대웅전이고요. 그 뒤에가 강당인 무설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보탑이고 여기는 석가탑입니다. 그런데 주로 대웅전 무설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극락전 쪽으로는 조금 조금 강합니다. 즉 이쪽만큼 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석가탑보다는 다보탑 앞이 앞뒤가 훨씬 더 강한 것을 보셨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웅전과 일직선을 이루는 뒤에 무설전 바로 앞에서 측정한 것을 보셨는데 아주 힘차게 작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다보탑 앞에 있는 이쪽에서부터 대웅전 전면까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고요. 그 다음에 석가탑도 물론 강합니다만 다소 다보탑보다는 조금 약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국내 사찰 가운데서는 불국사가 불국사가 관룡자 심용촉이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함께 보셨죠. 한글자막 by